복학을 하고 로망이 가득 담긴 첫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. 아침 7시 자체생의 아침은 알람 소리에 맞춰 깔끔한 얼굴로 일어나 샤워 가운을 입고 스트레칭을 한다. 샤워를 하기 전에 가운을 벗고 잠깐 가운을 벗기 전에 정리된 냉장고를 열어 첫 번째 칸에 넣어둔 식빵을 굽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준비한다. 다시 가운을 벗고 샤워 잠깐 샤워를 하기 전에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챙겨온다. 잘 구워진 식빵의 향기를 맡고 꿀태환경 잠깐 꿀태환경 전에 먼저 음악도 틀고 다시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둔다. 새 옷을 꺼내들고 인싸의 정석 사과 아이템까지 장착해주면 학교 갈 준비 끝.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서대로 올라온다. 나를 찬양한 후배자 이젠 좀 익숙해졌다. 오늘은 열심히 준비했던 발표가 있는 날이었고 빈틈없이 완벽했다. 학교에서 돌아와 섹시하게 셔츠를 벗고 벗은 셔츠는 멋있게 빨래통으로 슛 다시 섹시하게 셔츠를 벗고 벗은 셔츠는 멋있게 빨래통에 넣어두고 가볍게 술을 한 잔 하기로 한다. 시원한 맥주캔을 따서 한 잔 하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놀러 가도 되냐는 연락이 왔다. 벗었던 셔츠를 꺼내어 섹시하게 입는다. 그녀가 오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술을 한 잔 하기로 했다. 오늘의 분위기를 더욱 올려준 맥주, 소주, 맥주로 하기로 했다. 저 소주 마시면 확 취해요. 그래. 오늘은 소주가 좋을 것 같다. 이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술을 따르고 이 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를 세팅한다.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. 나는 눈을 감았고 분위기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. 여메! 그렇다. 다 꿈이었던 것이다.